어디, 어디있지? 어, 왔다! 어디! 어, 성천아! 형, 안녕? 난 복자라고 해. 이제 만나 주는 거야? 태호? 어, 성천아! 완전 핫해! 완전 핫해요, 성천이! 성천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친하세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어? 프로그램에서 봤지. 아, 저 깜빡 내라고 봤어요. 전 스위트잼! 전 스위트잼! 아! 스위트잼! 스위트! 홈! 아, 스위트 홈! 아, 스위트 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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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해봐. 스위트잼은 뭐야? 스위트 홈! 어떻게 느끼고 싶었어, 지금. 소빈아, 네 나이가 아직은 그렇게 제모 헷갈리고 그럴 나이는 아닌데. 어? 아, 일단 성철이가 별명 있대요. 촉이 좀 뛰어나서, 성철이가. 제가 후각이 좋아서. 어? 후각? 어, 나도 후각이 굉장히 좀 예민한 편인데. 저 개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개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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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각이 좋아. 마음에 들어. 개같다. 내 좋아하는 코드야. 부드러우네. 소빈아. 소빈아. 머리 많이 길었지. 아, 나. 아, 소빈이 나 여기서 나오는데 너무 웃겼잖아, 지금. 머리가 많이 길어서. 얘 남자 게스트 볼 때 꼬아, 이렇게 한 발 때 있잖아요, 이렇게. 나 오늘 머리 괜히 묶었다. 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코드예요. 아, 소빈이의 이런 코드. 왜냐면 이뻐서 좋아해. 오빠가 이런 거. 예쁜 여자야 좋아하니까. 아니, 제가 난 이런 느끼한 코드 좋아하거든요. 아하. 오빠, 이건 약간 개형 아니에요? 성철아, 분위의 이래. 아, 분위의 이래.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나이요? 네. 소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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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차이 많이 안 난다, 나랑. 야, 근데 미주가 굉장히 또 좋아하네. 아니, 미주가. 미주는 누가 나와도 다 좋아해. 네,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 때문에 별로 안 좋아했어. 유일하게 상엽이가 왔을 때 좋아했던 거 현주 하나고. 아무것도 안 좋아했어요. 아무것도 안 좋아했어요. 현주. 그래도 나 좋아했잖아.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제일 중요해. 여친 맞지? 왜? 여친 맞아? 그냥 왜 해, 대답을. 네, 레츠고. 네, 정신 없지. 조용히 있어서 좋아요, 지금. 엄청 재밌을 거야. 성철아 어디 사냐, 지금? 저 용산, 한남동. 아, 용산에 살아? 네. 한남동 살아? 바로 성공했구나. 아니야, 아니야. 성철아 성공했다. 한예종 나왔지? 네, 네. 성철이 동기가 고은이하고. 상희, 상희. 상희. 은진이. 은진이, 은진이. 유영, 유영. 고구 같은 기술에. 유영. 와. 근데 그렇게 활동하는 동기들 많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단톡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와, 진짜 다 잘나가네. 성철아, 그래서 너는 무인도에 따라주면 여기 다 모두가, 우리 모두가. 네 명밖에 없어요, 여자가. 네 명밖에 없어요. 네 명밖에 없어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구체적인데? 저는 ISFP예요, ISFP. 나 ESFJ. ESFJ? 어. 사교적인 외교관. 저 ENFP요. 아, ENFP야? 나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저는 소민은아. ENFP? 왜, 왜, 왜? 아, ENFP. 제가 ENFP인데. 아. 제 친구들이 다 ENFP예요. 아, 그래? 죄송한데. 죄송한데 MBTI에 상관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야. 그냥 그렇다고 치자. 그러니까? 나는 진짜 어떻게 한 번은 안 붙이냐. 미주라고 해줘 봐, 미주라고. 미주라고 해줘. 근데 제가 다시 생각해봤는데, 저는 미주 씨랑 갈게요. 됐어요.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 취소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왜 그 취소를 해요? 왜 알겠습니다. 왜 취소를 하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야, 너무 웃긴다. 네 알겠습니다. 저 포기가 빨라서. 성철이, 성철이 뮤지컬 하잖아. 성철이 뮤지컬계에서 엄청 유명해요. 조승훈 선배가 인정한 배우. 제가 꼭 더 배우고 싶고 그 친구를 보면 자극이 되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김성철 씨라고요? 김성철 씨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아, 조승훈 씨를 자극시키는 김성철 배우. 도대체 뭘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웃기지. 성철아, 진짜 웃기지? 한국산 요구르트. 거기까지 가니, 이제? 한국산 요구르트. 한국산 요구르트. 한국산 요구르트. 한국산 요구르트. 한국산 요구르트. 한국산 여고르트 한국산 여고르트 야, 합창대회 나가니? 오, 좀 쳐지네요? 안 쳐진다 와, 이렇게 재밌게 쳐진다 야, 한국산 여고르트를 했는데 쳐진다고? 한국산 여고르트 같이 안 하면 미쳐 송철아 한국산 여고르트 잘한다, 잘한다 송철이가 한 거야? 어 아, 근데 우리 말 보러 가는 거지? 말 보러? 말 보러? 아, 오늘 왜 그래? 야, 말 보러 말 보러 간다고 넌 노단? 난 노단 언니 모양까지 됐어, 지금 아, 나 진짜